노래 가르쳐 줄게 대박 알려주고 사생활 노래 가르쳐 줄게 죄송해요 사생활 같은 것도 없어서 이렇게 봐도 이모씨는 제가 원래 그때는 말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뭔가 오고 나서 말 좀 말 좀 말을 가르친 건 너냐 저는 그때 막내었어가지고 이제 채영이가 들어왔을때는 딱 뭔가 이 친구는 나랑 나의 산둥이 같다 산둥이 아니에요 아 산둥이 쌍둥이 같다 그래서 뭔가 우리 이렇게 잘 만든 잘 만든 친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